우원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만나 뵙니다마는 참여기같이 이렇게 화개해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 바로 이곳 예천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선택을 하신 분 참여기 예천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사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현준 군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또 항상 이렇게 너만 드시면 마주치신 분들이시니까 우리 국민들 다들 모이셨는데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자 설을 일주일 더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신도책맞이 그리고 우리 예천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희재 농유중앙회 예천군 지부장님과 또 우리 많은 조합장님 한 분 한 분께 머릿속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25시의 정치인 이한성 국회의원님과 이철호 군의회 의장님, 안희영 도의원님, 최명욱 군의원님, 그리고 고시명 여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걸었다는 많은 여성의 회장님들도 자제해 주셔서 더욱 하기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날씨는 차갑지만 이 실내만한 뜨거운 열기 속에 멋지게 공연 갈라마시고 금년 한여도 우리 예천의 농산품 대박나시고 이기계신 여러분 모두들 롯두복근에도 당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설 잘 보내줄 감사합니다. 군수님, 군민들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군수님을 소개를 했을 때 군민들의 박수소리로 그분의 인기첩도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아까 이현준 군수하고 딱 소개하는데 박수가 뒤집어지네. 와,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불천류의 애를 쓰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박수소리로 인기를 가늠하면 이북의 김정은 동지가 최고 박수와 하나 나왔는데 저도 군수님한테 오늘 예천까지 내려와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이따 갈 때 금일복이라도 조금 팔죠. 자, 군수님.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도청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 중심도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 도시입니다. 예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이소루 군의 의장님 잠깐 좀 미리 나와보시죠. 제가 어딜 가나, 잠깐만요 군수님. 어딜 가나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사이가 좋으면 그 동네는 정말 발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두 분 서로 손 잡으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면 박수만 보냅시다. 화이팅! 네, 군수님 잠깐 잘해주시고 네. 금일복 잊어버리지마 형. 감사합니다. listened this week this month